한국 여자들이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터키 여자들은 눈 메이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눈이 깊게 보이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. 이제는 패딩 머리. 요새 이런 머리가 되게 유행해요. 터키에서.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머리 때문에 되게 요즘에는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. 우와 되게 화려해요. 약간 진짜 결론하는 느낌? 자 리액션 시작! 그렇지. 이거 뭐야 이렇게 해야 돼. 야외 촬영. 예쁘다 마을. 너무 예쁘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왔습니다. 진짜 스튜디오보다 더 예쁘게 나와요. 누가 찍어요? 사진 기자가 있어요? 뭐 친구 찍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조금만 돈 주고 찍는 사람도 많아요. 너무 예쁘다. 야 이거 막 그리스 같아 여기. 너무 예쁘다. 여기는 신혼여행으로 가도 되겠다 이거는.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. 장난 아니에요? 장난 아니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